음악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헨진멘트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즉 해보고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움 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제가 전주와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천안 축구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오프라인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또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일단은 시장 볼게 되면은 일단은 26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전에 벌써 힘이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마 큰 무리 없이 2600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을 뚫고 나면 그 다음 자리는 275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면 내 종목은 그대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과 위쪽에서 만들어질 박스권에서 이제는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을 취해야 되는 건데요 떨어지게 되면 25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500포인트가 지지가 될 때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할 포인트가 아니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조금 미리미리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물론 2차전지 테마가 아직까지 끝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건재하게 살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튀어오르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막 10%씩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거나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테마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주의의 끝물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것을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조금 올라왔다가 바로 윗골이 달고 빠졌을 때 대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물리는 종목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 테마에서 수익을 내려다가 괜히 종목 하나 더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굳이 무리해서 2차전지 테마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따라 붙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밑에서 잡아놓고 올라갈 때 득을 보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지수는 위쪽에서 논다고 했을 때 그 위쪽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2500포인트에 가깝게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2차전지 테마들이 여전히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들과 100원짜리 그러니까 동전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근접이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도 지금은 29종목이 있는데 여전히 포스코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N자 반등이라던가 막 빠질 시세를 조금 더 내면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최근에 이렇게 이상 급등 현상 2화 공영부터 해서 100원짜리 동전주들이 이상 급등이 있었을 때 그거 나타나고 난 바로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요 요즘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의 개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2화 산업은요 품절주입니다 주식수가 28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다기보다는 품절주라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적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올 만한 이유가 충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80만 주 중에서 200만 주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냥 엮여서 품절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그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상승에서 탈출을 하면 되겠죠 팔고 나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니까 매도 견딜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인데요 모베이스 전자는 사실 예전부터 윤석열 관련 테마로 엮여가지고 지금의 현 대통령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기업이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테마로 엮이는 기업이라서 자동차 부품 테마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동차 부품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들 전장 부품들이라던가 전자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실작 이렇게 좀 받침이 되었을 때 주가가 급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를 보면서 모베이스 전자를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아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동차 부품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가지고 지금이라도 매집을 해놔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조금 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라온 기업을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올라오지 않은 자동차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여전히 상승세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3,000원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2화 전기는 이제 아무래도 동전주에서 계속해서 상한가로 이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일단은 자회사 EID죠 EID가 리튬광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전에서 이제는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민관화 시킨다고 해서 이런 전기 관련 조직이 급등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하는 명분인 거고 동전주라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화 전기가 급등 나오니까 2화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품들주인 2화 산업도 같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좀 작전의 냄새가 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작전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물리게 되면은 이 시세에 바로 물려가지고 500원까지 다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쭉쭉 빠져가지고 그대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건 아예 관심에서 빼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그리고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도 사실 600원짜리여서 동전주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과거부터 뭐 CCTV라던가 이런 것 쪽으로 엮여 있긴 했으나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서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지금 동전주라서 이제 지폐주로 넘어가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승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이렇게 주가를 보시게 되면 15,000원대 이렇게 횡보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들고 있던 분들은 이번 상승 나온다고 해서 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상 좀 탈출하시려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것을 좀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장기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이 어찌됐든 사라는 않는데 여기서 본전까지 올라갈 정도의 성장이 지금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이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섣불리 기업 내부자도 아니고 기업 회장도 아닌데 기업의 관계자도 아니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회사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장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신 다음에 확신이 드신다면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아쉽지만 손절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썸바이오인데요 썸바이오는 어제 점상한가 이후에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확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2차전지 쪽으로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겠대요 5월 29일에 원래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고체 전해질 소재 2차전지 사업에 좀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리튬 관련주라던가 전기처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이게 2차전지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뛰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덕구나 이 기업도 주식수가 그렇게 풍부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은 품절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는 속셈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거는 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초록백미엔의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기업인데요 사실 이거는 엔터주로도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이라서 어떤 쪽으로 엮였는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전해액을 소재 개발했다 전해액 소재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2차전지 테마가 지금 이렇게 에코 프로가 완벽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 구간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기승을 부리면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테마들이 완전히 죽었다 라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잡주들 그러니까 진짜 2차전지의 어떤 핵심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나 2차전지 산업이 이제 뛰어들어 볼 겁니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급등 나오는 기업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차전지 테마는 이제 끝물이다 이것저것 다 해먹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해먹는 것들이 이런 초록빼 E&M이라던가 또는 저기 썸바이오 이런 것처럼 이제 갑자기 2차전지 관련 테마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볼란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란다 이런 기업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끝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5천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급등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리튬 관련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의 광기와 이제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들이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뉴턴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광기는 예상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식 실패담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살까 하면서 따라 붙는다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 거의 끝물에 다 왔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냐 인건데 아무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곧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더 가기보다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이제는 들고 계셨던 분들도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TSI도 2차전지 관련대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기업들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신고가 뚫는가 뚫지 않는가를 보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고가 뚫지 못하면 16,000원대부터 타협보고 매도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지수는 약간 흐지부지한데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끝물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보단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득보는 것을 생각한다고 2차전지 관련주에 지금이라도 뛰어들거나 하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2차전지 테마는 버리는 테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의 테마들을 차곡차곡 잡아가시는 게 좋겠죠 오늘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해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 테마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마 중국 관련 테마들 그러니까 화장품 게임 이런 것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 가지고 그런 걸 미리 잡아놓는 것이 공평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테마는 우리가 미리 잡지 않았다면 수익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다음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혜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